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원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오셨을 때 그는 포도주 틀에 쪼그리고 앉아서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싶어 미를 타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침구약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 갔던 때가 아니었습니까 오죽하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도 지키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맞서 싸우기는커녕 어떻게든 자신의 것들을 뺏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치욕스럽지만은 불편하지만은 감수하고 밀타작도 높은 산중턱이나 언덕에 있는 타당마당이 아니라 자기 집 방 안에서 혹은 마당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 기도원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러면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 맞서 싸워 이겨라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의 실체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말끝마다 오 주여하지만은 정작 한꺼풀만 들여다봐도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은 자존감이 낮았고 자기 비하했던 거였고 겸손한 것 같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는 조금 더 없었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없는 사람 우리 집안 별 볼일 없고 그 별 볼일 없는 집안 중에서도 나는 가장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을 나무라시기는커녕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몸을 돌리시면서 그의 시선을 맞춰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거듭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쯤 되니까 어때요? 기도원에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든든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뭐도 바친다고 해요? 목숨도 바친다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목숨 바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하물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목숨 바칠 수 있다면은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가슴 벅찬 일입니까? 마음 같아 사는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당장 나가 미디안과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상반절 그날 밤에 여하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아멘 낮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그 은혜와 감격 그 놀라움이 체크하시기도 전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다시 기도원을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주님 딱 나타나시니까 속으로 어떻겠어요?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뭐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에게 주시는 말씀이 25절 중반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요약해보면은 첫 번째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발의 재단을 헐어버리고 그 옆에 세워둔 아세라상 그 나무로 된 목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요구사항 이 미션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요 기도원의 입장에서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하나님 문성 맞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큰일 났다는 거죠 낮에 하나님 만났던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 하나님 뜻대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이거 아마 다 물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미션이 모두 다 기도원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요구사항 이 미션이 그토록 그에게는 어려웠던 것일까요? 25절 중반절 보니까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뭐 어려운 일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모든 힘과 권력과 재산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버지의 소유나 재산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가지고 오고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허락 없이 아버지의 소유나 재산에 손을 댄다? 그건 곧 그 아버지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게 재산 어차피 주실 것 주십시오 하는 거 있죠 이게 사실은 당시의 상황으로는 당시의 어떤 그런 전통으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이에요 기도원이 지금 그걸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 네 아버지의 소중에서 어떤 한 마리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아버지의 소중에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콕 집어서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쉔니라고 하는 단어는요 둘째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 그 의미가 빛나는 눈에 띄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와라 하는 것은 아버지의 수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끌고 오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수소를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을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것도 막내 아들이 끌고 온다? 그래서 그걸 잡는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만 해도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더 하죠 25절 하반절의 말씀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는 그 가난 원주민이 믿고 있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주로 농사를 짓던 가난 사람들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비도 내리고 농사가 잘 되고 그래야 풍요로워진다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성경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로 그 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가난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난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몰아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난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봐 그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으시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당부도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소와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 만을 섬기겠다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하나님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금슬금 몰래 몰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심이라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마치 분물이 터지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서로 경쟁적으로 우상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곧곤 새 바알의 재단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개인마다, 집집마다 바알의 단을 세워 바알에게 절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요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언급드리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기도원이 열 명의 종을 데리고 갔다고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단 하나 허는데 열 명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고 얼마나 열심히 생겼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그거 다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 말씀 듣고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하나님 손에 죽나 아버지 손에 죽나 매한가지인데 죽이십시오 백번 양보해서요 그래 이거는 뭐 아버지하고 나하고의 관계니까 설마 아버지가 막내 아들 죽이시겠어? 노발대발 하셔도 2차조차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하면 그래도 뭐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겠지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두 번째 요구사항 두 번째 미션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요아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단을 쌓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피울 때에 그 찍어버린 아세라 목상으로 반드시 뗄감 삼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 이걸 어디에서 하라는 거예요 산성 꼭대기에서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곳 공개된 장소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원은요 무척이나 소심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대한 사람들에게 혹시나 들키고 싶어가지고 포조드 스트레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타작했던 사람이 기도원 아닙니까 그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집안도 별 볼일 없고 그 집안 중에서도 가장 막내 여러분 기도원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은 아마 평소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향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게 그냥 은연중에 튀어져 나온 겁니다 가장 약한 자 가장 별 볼일 없는 자 가장 작은 자였단 말이죠 그는 아마 남들 앞에 서는 일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산성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다 볼 텐데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것이고 몰려들 것이고 너 나을 거 없이 기도원을 주목해 보겠지요 저거 누구야? 도대체 왜 저래?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이런 일은요 아버지의 속 끌고 오고 아버지의 재단 허는 것보다 어쩌면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원을 모르셨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니죠 아시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일이 기도원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는 지금 기도원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진정한 큰 용사로 세우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왁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때로는 주님 좀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거는 좀 어때요? 더 자세하게 좀 기록해놓고 좀 나쁜 거, 부정적인 거, 민망한 거는 좀 줄이거나 안 기록하시면 되잖아요 좀 숨겨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정말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만 봐도 여러분 어때요?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왁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기까지만 기록해놓으면 여러분 모양이 얼마나 좋아요 읽어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뭔가 엄청난 은혜가 되고 야 역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했구나 그 어려운 걸 해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밤에 행하니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겁나서 멀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굳이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아 이게 뭐 벌건 대낮에 했든 한밤중에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이거 했다는 거 이걸 좀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이왕 순종하는 거 담대하게 화끈하게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행했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 무서워서 아무도 몰래 밤에 몰래 했다 그걸 굳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기도원 안 변했네 그대로네 하여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말씀 묵상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원이 오히려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그대로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순종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는 못하고 몰래 밤에 했다 우리는 순종했다는 사실보다는요 뭔가 그 순종이 온전하지 못했고 당당하지 못했고 뭔가 좀 부족하고 약했다라고 하는 거에 거기에 더 우리의 시선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는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도저히 낮에는 이것을 행할 용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원은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형님들이 뭐라고 할지가 두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도저히 낮에는 행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기도원의 순종은 이런 면에서는 어쩌면 비겁한 순종입니다 용기 없는 순종입니다 결코 자랑할 만한 자신있게 드러낼 만한 그런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명예로운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빼놓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한 순종이었는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신앙의 인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의 순종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순종도 그냥 쉽게 되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을 떠올립니다 백세가 되어서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해서 받은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이제 아이가 좀 장성했어요 자랐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는 아직까지 뭔가 부성이 생기기도 이전이고 그 아이하고 어떤 관계나 어떤 상호작용이 안되잖아요 근데 이제 컸잖아요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이뻐 죽겠는데 그 아들 바체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일길 걸어가는 그 모리아산에서 말이죠 그 말씀 듣고 그날 새벽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3일길 걸어갑니다 그 아들하고 걸어가는데 내내 고민하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들 바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이유도 모릅니다 여러분 뭔가를 이해하고 알아야 하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미친 건가 하나님이 미치신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바치는 게 쉽습니까 차라리 나를 내려가시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어렵지만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겨우 겨우 그래도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그런 순종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그날 밤새 금을 질하고 베드로가 돌아왔지만 한 마리도 답지 못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밤새 금을 질해서 이제 새벽에 막 이제 금을 씻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막 이제 금을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곤 5장 4절의 말씀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저 같으면요 들은 척도 안 했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짜증 냈을 겁니다 이 양반이 지금 가뜩이나 허탕쳐서 짜증나는데 장난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여러분 5절 보십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금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미 다 금을 다 걷었어요 금을 다 씻었어요 그날 하루 일과 어찌됐든 끝난 거예요 이제 막 잡고 있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인데 짜증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이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굳이 말하잖아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기분도 나빠요 그런데도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결과가 뭐였습니까 6절 말씀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순종은요 하나같이 쉽지 않은 거예요 꼭 상황과 형편이 안 맞을 때 안 좋을 때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꼭 내가 부담스럽고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안 될 때에 주님은 꼭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도 아니면 뭔가 우리가 잘못하여서 우리에게 벌주실 빌미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에 그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고 지혜로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무섭고 가족들 눈치 보이고 동네 사람들은 두렵지만은 도저히 낮에 이것을 행할 용기는 없지만은 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몰래라도 여왁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가져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순종을 마침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원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아버지 요하스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기도원의 편에 서서 그를 두둔합니다 그 아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기도원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요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편에 서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기도원을 찾아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동네 사람들 기도원이 기도원의 나팔을 불고 우리 함께 미대한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달려온 사람들이 바로 그 동네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늘 어렵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하는 것은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벅차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2024년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 우리 함께 순종하십시다 낮에 못하겠으면 여러분 밤에라도 하십시다 사람들 겁나면 여러분 보지 않는 곳에서 몰래라도 우리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올해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024년을 다시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야 올해는 2024년은 그 어느 해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 해였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세요 이렇게 찬양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때로는 사람들이 두렵고 내 상황과 형편은 늘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께 한번 다시 한번 순종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